산책로 산책로입니다. 엄청나게 가슴이 설레는 순간이지야 안이할 수 없습니다. 산책로입니다. 왜 여기를 안왔지? 너무 멋있는 산책로예요. 저는 이 외변에 와 있습니다. 장난 아니다. 뭐지? 오키나와의 해변입니다. 잠깐 아침에 이렇게 나와봤는데 너무 좋네요. 물고기 살까요? 여러분이ها 낚은 곳에 가세요. 아니요. 손은 채가서 왔어요. 귀신이 오고기 많아요. 이렇게 발굴을 많이 가르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키나와데스네 오키나와데스네 위치여 오키나와데스네 오키나와데스네 우리 워어름과정 하나에 씹어 저 임실에서 왔어요 나무로 씹어갖고 혼도 아픈데 병을 싹 바람에 날리고 하늘에 씹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플리즈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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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오브팩 오키나와데스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키나와 소가경영상입니다 다 먹게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여럿나요? 두둥이 전 두둥이군요 어우 추워 추워 너무 환상해서 주위에 담아해 간장을 먹는 기분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끝내줘요 안녕 뭐예요? 샤코가이 샤코가잇 무슨 메뉴인지 맞춰보는거에요 난 이거 하나 맞출수있어 명란젓구이 아 명란젓구이 그리고 명란젓구이입니다 요부분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주에 왜 싸게 할거에요 아빠랑 어울리는걸 다 해주세요 아빠랑 어울리는걸 다 해주세요 아빠랑 어울리는걸 다 해주세요 아빠랑 어울리는걸 타야겠어요 아빠랑 어울리는걸 타야겠어요 과연 먼저의 차이는 안됩니다 남편이 형은 계획을 맞나요? 저희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남편이 달달합니까? 남편이 형은 달달하세요? 죄송합니다. 난 이유를 정상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달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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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생일이. 남편을 골랐습니다. 아 남편을 생각하면 달달합니까? 네. 남편이 다정합니까? 안 달달해요. 달달하기를 원해 주겠습니다. 저희 아빠와 닮은 걸 찾아봐 주세요. 여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왜 여기 있지? 그러게요. 쌍둥이로 있네요. 아빠가 여기 있네? 우리 아빠를 하나 살까요? 아빠를 사는거죠? 근데 이게 유리라서 안돼요. 뭔소리야. 그래서 못써요. 뭔소리. 아빠 못산대요. 못써요.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진이라도 좀 해놓지. 이번 여행은 태교여행인가요? 네. 임신이 있었는데. 출국해야 돼. 제가 편지점에서 제일 맛있는 삼각김밥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걸 추천해 줬어요. 진짜 맛없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영상이 나오나요? 여기야. 돼지귀인거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wyndo는